대만 반도체 TSMC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5세대 고대 육풍 메모리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 같으면 이런 시각적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베이스 로직 다이 그다음에 고대 육풍 메모리 그리고 중앙에 CPU, GPU 등이 포진해 있는 이런 상품이 이제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여러분들 학습하고 추론시키는데 하드웨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 로직 다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대류충은 다 알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베이스 다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제어 로직과 인터페이스 회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로직 다이가 메모리 반도체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웨이퍼에 1024개의 TSB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로망을 뚫는 거죠. 그러니까 8점짜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D램이 8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성능은 웨이퍼에 여러분들 웨이퍼지 않습니까? 웨이퍼에 1024개의 여러분들 도로망, 정부가 유통할 수 있는 도로망을 베이스 다이와 코어 다이 간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TSB 기술이고 여기서 나오네요. 베이스 로직 다이가 밑에 있고 그 위에 4층, 8층, 12층을 쌓아올리는 그거를 적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쌓아올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통상 코어 다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베이스 다이 위에다 코어 다이를 쌓아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 로직 다이는 메모리의 전통적인 메모리를 제어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탑재한다는 겁니다. GPU 기능의 일부를 탑재하고 또 다른 기능을.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칩렛 기술이란 무엇. 로직, 메모리 등 서로 다른 기능의 다이를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칩렛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로직 다이, 베이스 로직 다이는 연상과 제어를 담당한 로직 헬을 구현하는 반도체 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신 동향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대만 반도체와 협업을 하는데 설계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그걸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대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분들 적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협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대충 이 사람들이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이게 5월 17일 SK하이닉스 TSMC 맞선 그다음에 5세대 고대역북매물이 밑거림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아마 대만 반도체가 네덜란드에서 유럽기술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그곳에 나온 정보들이 보시죠. 대만 반도체가 유럽기술심포지엄에서 HBM4 6세대, 지금 상품이 4세대, HBM3E 지금 상품이 4세대고 HBM4가 6세대, 6세대 HBM 베이스 로직다이 생산의 12나노미터급 공정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베이스다이는 HBM의 최하단에 고대역북매물의 최하단에 탑재되는 기초부품인데 기초부품이라고 보다도 그냥 반도체라고 보는 게 낫겠죠. 메모리 반도체 하나, 그래픽 처리장치와 각종 연산을 조율하는 등 HBM을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대만 반도체는 새롭게 개발한 베이스다이, 베이스 로직다이가 HBM4 6세대 고대역북매물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신 중앙정보전리장치, CPU, 그래픽 처리장치 등이 활용되는 TSMC의 선단 공정이 HBM에 적용되는 만큼 전례없는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TSMC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기술은 칩온웨이프, 칩온COW, 칩온웨이프, 온서버 스트레이트 이 많이 쓰는 용어들, COWS 이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아마 만드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여름 시간 둔 5월 14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게 공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여기 이제 SK하이닉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거나 알 필요 없지만 대략 여러분들 여기에 이야기하는 FEOL 이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BOL 단계까지를 TSMC가 막고 그 다음에 그걸 선적해서 SK하이닉스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HBM을 쌓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SK하이닉스가 만든 전공정은 TSMC가 후공정은 SK하이닉스가 만든 그런 구조로 이제 아마 분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SK하이닉스가 TSMC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6세대 HBM4 베이스 로직 다이를 만드는 이유는 고객사 엔비디아의 HBM 커스터마이징 수요 때문이다. 엔비디아 AM 등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커스터마이징 요청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고객들이 자사의 수요에 맞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커스터마이징 자체 요구를 수용한 그런 HBM을 원한다. 그런 전반적인 성향을 우리가 이해할 그렇게 여기 이제 탑재되는 것이 베이스 로직 다이의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유지의 어떤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 외에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오버 메모리 캐시 이런 부가 기능들이 베이스 로직 다이에 탑재가 되는 그런 행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네이버하고 삼성전자의 협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냐 네이버는 이 소위 AI 반도체를 많이 수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이버가 네이버 다체의 LLM 모델을 갖고 있고 클라우드도 운영하고 있고 하이프클로버라는 그런 LLM 모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협업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전용형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그런 기사가 나오네요. 이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 올리지만 베이스 로직 다이에 네이버에 특화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삼성전자 작업을 하겠죠. 이게 2023년도 12월 19일 기사거든요. 그러면 주문형 반도체 ASIC 애플리케이션 스페스피픽 그렇게 될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스피픽 인테그레이티드 서큘레이트 IC 더 정확한 방식은 커스터마이저드 인테그레이티드 커스터마이저 주문형 IC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법룡형 상품을 팔다가 이제 고객들이 자사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쪽으로 요구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네이버는 큰 덕을 보겠네요. 가까운 거리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홍준서님이 CPU에 있던 캐시까지가 있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청주 하이닉스 공장 보지가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하고 내친 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다가 이런 우리가 이제 학습해 갑니다.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국내 문제 보면 답답하지만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대를 보면 보시게 되면 모든 회사가 이제 빅테크들이 반도체 회사가 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반도체 설계 기술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대규모의 하이프 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면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AI 반도체, AI 가속기, AI 슈퍼컴을 그렇게 하면 기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경우는 계산하실 거 아닙니다.